뭐라고요? 중국어 문장 하나를 급히 살려야 한다고요? 제가 갈게요!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드릴 문장은요. 요리는 못해도 설거지는 잘해 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은 요리파인가요? 설거지파인가요? 전 설거지파예요. 전 설거지를 굉장히 잘합니다. 아주 기술적으로예요. 나중에 기회되면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문장을 중국어로 바꾸면요. 이렇게 됩니다. 쑤이란 무후이 주어판, 단 완식도 헌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쑤이란 단 요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나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비록 무후이 주어판, 무후이라는 건 할 줄 모른다 라는 거예요. 주어판은 밥하는 거고 요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비록 나는 요리는 못하지만 단, 그러나 완, 완이라는 건 그릇이거든요. 그릇, 그 다음에 그릇은 씻, 더, 씻는 정도가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정도가 헌허, 잘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설거지하다를 중국어로 시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시완, 씻, 더, 헌허 이건데 이제 필요 없는 거, 반복된 거 줄여서 완, 씻, 더, 헌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 씨만 기억하셔도 굉장히 많은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와는 설거지하는 거잖아요. 씨, 더, 하면은 머리 감는 거 씨, 셔, 하면은 손 닦는 거 씨, 이, 후, 하면은 빨래하는 거 이렇게 사용이 되니까 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아주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난 요리는 못하지만 설거지는 잘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슬란, 부흐, 주어, 판, 단, 완, 씻, 더, 헌허 자, 이번 문장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처방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씨랑 관련된 문제, 단어까지 해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세 번 따라말해주세요. 세 번 따라말해주세요.